코비야, 놀아. 페리. 페리야, 너 또 구경해야지. 코비 지금 무아지경에 빠졌다. 더 흔들어. 더 흔들어. 더 흔들어. 너 죽으러 가. 죽어간다. 죽어간다. 코비같은데? 왜 저렇게 웃겨? 코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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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. 진짜 많다. 코비야. 또 있어. 베리 봐, 너무 소중해서 안고 있어. 너무 귀여워. 베리. 옆에서 난리가 났어. 어쩜 왜 이렇게 달라, 둘이. 베리. 아, 아빠가 주워다 줄게. 걱정하지 마. 아빠가 다 주워다 줄 거야. 베리는 아직 별로예요. 이게 너무 아이들 성격 차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베리는 좀 소중하게 갖고 노는 타입이고요. 코비는 뭐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고 놉니다. 금방 끝나지만 금방 또 망가집니다. 아, 맞아. 300분이 넘게 와서 보고 계십니다. 아이고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베리 너무 소중하게 안고 있는 거 귀엽다, 진짜. 진짜 너무 사랑해. 세상에. 그럼 베리를 위해서. 이거는 코비를 위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? 너무 귀엽다. 지금 코비는 이제 끝났어. 아,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겁니다. 코비가 끝났고, 이제 베리가. 이제 베리 시작. 베리하고 나와서 얼굴 좀 예쁘게 보여 드리고 하면 안 돼요? 아, 싫어요. 베리가 너무 좋대. 아, 저도. 만만해서 그런가. 팡팡이 하고. 진짜. 이건 바스락 거라서 재미있을 거 같은데. 이렇게 하고 있어. 잠깐만. 응. 토마토 좋아, 코빈? 클로에 님이 그 대형 호랑이 인형 아직 집에 있나요? 라고 하시네요. 어. 있습니다. 보이ligtКト 알았을게. 여기저기잘. 하고자. 고마워. è. 고마워.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.